네, 이제는 더티 플래그 패턴입니다. 더티 플래그도 사실 이것도 패턴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맞나라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더티 플래그도 많이 쓰는 개념이고 많이 쓰는 패턴이다 보니까 요즘 디자인 패턴에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다른 패턴들의 이름을 통해서 얼추 남아 약간 조금 유출할 수 있겠는데 더티 플래그는 약간 좀 의미가 어떤지 말은 좀 생소한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오! 간단하게 오픈필드? 심리스 로딩? 그런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캐릭터가 이동하고 있으면 캐릭터가 주변인 아이들만 로딩이 되고 캐릭터가 벗어나면 로딩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간단하시니까 그런데 와우라든가 그런 되게 오픈월드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그 광범위한 월드를 한 번에 로딩하면 메모리가 당연히 터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청크라든가 그런 개념 단위로 나눠 가지고 씬의 월드를 여러 해로 쪼갭니다. 쪼개고 캐릭터가 있는데 그리고 캐릭터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곳 정도만 로딩을 해놓고 캐릭터가 이동함에 따라서 캐릭터가 더 이상 가지 않는 지역 아니면 떠난 지 오래된 지역 그런 것들은 메모리에서 내려줍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현한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더티 플래그 시스템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활성화 비활성화 이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플래그라는 이름이 들어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더티라고 하는 건 뭔가 좀 변경이 필요한다. 뭔가 세팅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더티 플래그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이걸 왜 더티라고 하는지는 어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통이 몇 십 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메모리를 약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고 이 플래그를 관리한다. 그래픽이 트는 것 같은데요. 비주얼 적인 데서도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데이터 부문 데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냥 광범위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티 플래그가 안 쓴 시스템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다 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최적화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죠. 최적화 관련되고 굉장히 여러 군데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하이어라키 시스템이에요. 하이어라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보시면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차 본체가 있고 이 자동차 본체에 보닛이 달려있고 후대가 달려있고 사이드미러도 달려있고 바퀴도 달려있고 여러 수를 다... 유니티도 마찬가지고 모든 엔진 시스템에서는 하이어라키 시스템, UI도 마찬가지고 하이어라키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구성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환경에서 더티 플래그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면에서 많은 계산이 일어나고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발생할 때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뭐 많이 거창하게 써있긴 한데 더티 플래그로 한다고 그러면 보통 그냥 단순한 불리언 플래그로 구현을 많이 해요. 더 확장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불리언 플래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신하이어라키고 볼바라는 맨 상위가 있습니다. 맨 상위가 있고 그 아래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 다이나믹도 있고 보면 다이나믹 아래 바퀴도 있고 휠도 있고 휠 아래 또 스프링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휠 커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의 트랜스포이 변경이 됐어. 그럼 그 아래 딸린 아이들 다 같이 이동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손으로 물병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시계도 있고 물병도 있죠. 내가 이동을 해. 이동을 하면 이 시계랑 물병도 같이 이동해야 돼요. 다 같이 이동하죠. 그러면 부모가 한 번 바뀌면 그 자식 아래에 있는 아이들도 다 연산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다이나믹스가 변경이 됐어. 아니면 휠이 또 휠이 뭔가 이동을 했어. 그럼 그 아래 딸린 스프링도 이동을 해야 되고 휠 커버도 이동을 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동 코드가 이동을 하는 코드가 한 프레임에 여러 군데서 막 건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노드를 변경하는 코드도 있고 자식 노드를 변경하는 코드도 있고 또 부모 노드를 변경하고 나서 자식 노드를 변경하고 그리고 또 자식을 변경하고 나서 또 부모 노드가 또 변경하는 코드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코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면. 그럼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변경될 때마다 이런 딸린 라인들을 모두 연산하게 되면 한 프레임 내의 중복 연산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계층 구조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더티 플래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너 변경 연산이 필요해라고 플래그를 하나 켜줘요. 바로 연산하지 않고. 그럼 모든 계층 구조에서 모든 연산이 끝나고 나면 한 프레임 끝나고 나면 이 더티 플래그 켜진 아이들을 모아뒀다가 얘들을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번 업데이트 함수로 호출할 때마다 뭔가 트랜스폰을 변경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트랜스폰 점 포지션을 변경한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트랜스폰 점 포지션은 뭐뭐 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유니티 내부적으로 연산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모아둬요. 변경 연산을 모아뒀다가 플래그만 내부적을 켜줬다가 그걸 나중에 플래그가 켜진 아이들을 체크를 해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걸 엔진 내부단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꺼번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다 이런 하이어럭키 구조로 되어 있으면 다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엔진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태가 자주 변경된 동적객체에 대한 불필요한 계산을 최소화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티 플래그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대표적인 UI가 트랜스폰 말고도 또 UI죠. 유니티에서는 UI 스템. UI가 레이아웃이 있고 그 아래 버튼이 있고 버튼 안에는 또 이미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층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알슬리즈업 때 UI 때 한 번 다뤘던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대충 훑어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C샵에서 그래픽 컴포넌트에서 레이아웃과 메시가 다시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캔버스가 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UI 엘리먼트의 레이아웃이 변경되면 내부적으로 더티 처리를 해줍니다. 더티 플래그를 켜져요. 근데 더티 플래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레이아웃 처리를 위한 더티 플래그가 있고 그래픽 변경이 필요하다. 렉트 트랜스폰이 바뀐다거나 어틀레얼이 바뀐다거나 텍스 화버가 바뀐다거나 그럴 경우는 또 더티 그래픽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더티 플래그가 레이아웃을 처리하는 더티 플래그가 있고 그래픽을 처리하는 더티 플래그가 다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티 플래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더티 플래그만 켜닫다가 배칭 처리하기 위해서 메시들의 재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재생성하고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재생성하고 하면 성능이 오버헤드가 심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변경 사항이 생기면 더티 플래그만 처리를 해두고 나중에 이런 머틀을 재생성을 해줍니다. 배칭 관련된 내용들을 재생성을 해줍니다. 플래그만 켜진 애들만 이렇게 한 거죠. 메시를 재생성하고 머틀을 재생성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캔버스가 더티로 표시될 때까지 기존에 캐치된 걸 사용하고 그리고 멀티 슬레드 연산을 통해서 처리해주고 예를 들어 모바일이랑 데스크톡 같은 경우는 성능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몇 프레임마다 아, 몇 프레임마다 한다. 매번 유저와 뭔가 변경을 할 때마다 재생성을 하고 연산을 하게 되면 오버헤드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더티 플래그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더티, 버틱스 더티, 머틸럴 더티 다 이런 식으로 더티 플래그들이 다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UI도 내부적으로 이런 더티 플래그 시스템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book에서 보여준 샘플은 또 다른 샘플이에요. 이런 하이어리케이스 시스템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대규모 오픈홀드 게임 주로 이런 실미스 로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실미스, 백그라운드 로딩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더티 플래그를 표현하기 위한 거라서 굉장히 간략하게만 표현을 해놨어요. 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게임 환경을 한 번에 로드하는 거는 리소스가 부족합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플레이가 현재 보고 있는 게임 세계 일부만 로드하고 플레이가 속해 있거나 플레이가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로드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게임 레벨을 여러 청크 단위로 이런 식으로 여러 청크 단위로 이렇게 나눠 놓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청크 단위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플레이가 뭔가 이쪽으로 이동한다. 플레이가 뭔가 가까이 있는 영역 같은 경우는 더티 플레이를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플레이가 가까이 있는데 로딩이 안 된 아이들 그런 경우는 더티 플레이를 켜주고 아니면은 플레이가 이미 떠났는데 아직까지 로딩이 돼 있다. 브랜드들도 뭔가 또 병을 해줘야 되니까 또 더티 플레이를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맥 플레이가 이동할 때마다 이런 조건들을 체크해서 더티를 껐다 켰다 해줍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로드하고 언로드 해주고 그리고 이 캐릭터와 이 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이 더티를 체크해 주고 로드하고 언로드 해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걸 코드로 보시면은 여러 섹터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섹터들이 있고 플레이에 따라서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플레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섹터를 가지고 있고 아까 그 칸 칸 다 나눠진 거 그 칸 나눠진 거 가지고 있고 그 업데이트마다 이 섹터들을 돌아가면 체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가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 플레이어가 가까이 있는지랑 섹터가 로드가 되는지 이 조건이 같은지 다른지를 따라서 더티 플레이를 체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가까이 있으면은 로딩이 돼 있어야 되고 플레이어가 멀리 있으면은 이미 플레이어가 떠난 지역이야. 그럼 메모리에서 또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일치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더티 플레이를 체크해 주고 그리고 이 섹터가 더티 플레이가 체크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가까이 있으면은 로드를 해 주고 아니면은 언로드 해 주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더티 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티 플레이가 하여로키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티 플레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티 플레이가 시스템까지 설명을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